꺼릴 수가 없나니.. 아우.. 구조가.. 거시기하고.. 사이 어디에 있다고요? 우리 N으로 빼야봐 x2 일로와 일로와 레터 2 빠졌어 오케이 오케이 N으로 빼야봐 워터브리지까지 갈까 그러지 우스 워터브리지까지 카이님 제가 QS 좀 들게 상자가 먹은 거 봐 먹었어 먹었어 이거 버려요 상자가 NW 가 NW 가 NW 가 얘네 올 거야 NW NW 워터브리지 여러분 워터브리지 NW 아 가 가는 쪽 가 오른쪽까지 걸린 아 어디가? 길이 없는 것처럼 보여 설마 막 빠지나? 에바 아니 아니 우리 빠질 때 NW 워터브리지로 빠질 거예요 우리 오케이 여기 왔던 길로 방금 네 SW 워킹 많이 넣어주고 아쉽다 얘네 메이스 두 마리야 엉클 베이가 엉클 레이가 이거 본인기지 오케이 워킹 하나 스네어링 페이크인 응 응 먼저 취자하냐고 네 한편에 보즈 날릴게요 받아줘 바로 앞에 샬로 볼까 바로 앞에 샬로 바로 앞에 바로 앞에 바로 앞에 바로 앞에 디펜스 했어 파이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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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나 근데 좀 빠졌다 네 우리 S 2불가 우리 S 아 아니야 노스로 빼바 핵라인도 안 좋다 패파받 온다 온다 꺼냈어 꺼냈어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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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워스트로 워킹 워스트로 워킹 워스트로 워킹 SW 깊게 5 4 3 2 SW 깊게 나 그렇게 했다 오른쪽 위에 남성지 마야지 엔위로 빼봐 여기 서울대 히히더블웨이 나무 넘어가자 온다 온다 들어온다 오픈 됐어 나무의 정신이 웨스홉 웨킹 SW 깊게 5 아 보즈 날렸는데 확실하게 잡자 확실하게 우리 웨스트로 워킹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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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워킹ów 아 우리 이브 사이드 봐야겠다 이거 SW 이브 사이드 5 4 3 2 잡고 일단 루팅 네 네 그만 쫙 하고 뒤에 루팅 해봐 루팅 먼저 해 루팅 먼저 해 루팅 먼저 다 먹었는데 아냐아냐 우리 아까 전에 클랩 투친 거